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Hell Week 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수부대 아시죠 그 굉장히 그 특수한 임무 어려운 임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들이 있죠 그 특수부대들은 정식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을 이제 Hell Week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Hell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요 Week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상황인가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군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 해병대 수색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지어요 잠을 안 자는 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또 어떻게 잠을 안 자실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신력으로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국 이런 각 군의 특수부대 정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 특수부대들은 다 이제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그런 특수부대 출신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특수부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사회에 복귀를 합니다 사회를 복귀했더니 세상 일들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 이런 일들을 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갈 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왜 자기한테 그런 일들이 쉽게 느껴지나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이제 군 조직에 있었을 때 그 이제 받았던 훈련들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 훨씬 더 쉽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죽음의 7일간의 헬위크 여러분들이 그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당신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살펴볼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 자체가 뭐 제시된 그 커리큘럼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뺐고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철학 마인드 뭐 기본적인 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은 적당히 멈추지 말고 해나가라 짬이 날 때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매시간 집중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는 내내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특히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최고였어요 때로는 지쳤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 나 자신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랬죠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면 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세상 깨달았어요 운동은 소파에 풀썩 들어놓거나 조금 더 자려고 핑계거리를 생각해내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대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면담 때 당신이 했던 외국 군인들 얘기요 그 군인들이 생각은 적당히 하고 그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일어나서 하는 게 정말 오늘 어떻게 하면 운동 안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거 같네 오늘은 몸 상태 너무 안 좋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운동을 자꾸 미루고 하지 않으려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업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면 일단 하고 나면 그것을 해서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99.99%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을 정말 하기 싫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나간 걸 후회하는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결국 운동 안 나간 날을 후회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것을 해낼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싫고 정말 너무 괴롭고 이랬는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자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때로는 지쳤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 나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럽더라 라는 겁니다 그 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면 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게으름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몸이 뭔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뭐 이게 좋아 보이지만 금방 후회한단 말이죠 나갈걸 그때 그렇게 그런데 몸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러다 한번 나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헬 위크를 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전지대 안에 있고 싶어하는 당신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전의 기준을 같이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일주일 정말 그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뭔가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이 완전히 새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내 인생에서 운동은 없어 나 운동을 정말 싫어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 이제 운동 없이는 못 살겠다 운동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번에 한 번쯤 일주일은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테니까 헬 위크를 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 거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 위크 동안 당신은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낼 것이다 다만 모든 일을 더 맑은 정신으로 더 배짱 두둑하게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새로운 영역들로 관심을 넓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당신의 뇌는 훨씬 피곤하다고 느낄 게 뻔하다 평소보다 훨씬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반적인 초점은 정신적인 측면에 있지만 당신의 신체적인 한계에도 도전할 것이다 사실 당신은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종일 기진맥진하고 온몸이 쑤실 거다 또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눈앞에 아른거리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에 저항해야 한다 잠자 있는 패턴도 평소와 다르다 아마 당신은 온몸으로 이 모든 것의 영향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절제력과 투지를 있는 대로 끌어모을 각오를 하는 게 좋다 당신 하지만 평소에 하던 기본적인 일들을 못한 채 한 주를 보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장담한다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헬위크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헬위크를 내가 해야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동안 뭐 회사 다니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 스탑하고 중단하고 이제 헬위크를 일주일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헬위크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적인 업무를 해나가면서 헬위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처해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헬위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만 더 맑은 정신으로 더 배짱 두둑하게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정신력을 쓰고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일주일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하긴 하지만 아마 더 힘들고 더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신경을 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보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각오입니다 내가 내가 일주일을 새롭게 보내보겠다 내가 일주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거지 내 일상적인 업무들을 모두 다 스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미루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주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행동하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다 당신에게 헬 위크는 그런 한주가 되어야 한다 행동하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라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던 방식으로 건강을 챙겨라 그동안 미뤄왔던 계획에 착수하라 양로원에서 치매로 고생하며 외롭게 지내는 고모 할머니를 찾아뵈라 오랫동안 관계가 껄끄러웠던 동료와 대화를 하라 이런저런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해보고 나면 이런 일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연이라는 말은 일을 미룬다는 뜻이다 헬 위크 동안 당신의 행동은 이 단어와 전혀 무관해야 한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역동적인 한주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다 운동 식이요법 멘탈 트레이닝 영적 철학적 접근은 당신이 행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루는 습관은 일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실행을 잘하지 않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가차없이 버려야 할 습관이다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거 미루지 마라 뭔가 지연 지체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이제 결별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에게 헬위크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은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돼요 미루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한 주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해야지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 뭔가 미루어왔던 거 여러가지 여러분들 이유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미루어왔던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 그런 일주일 보내는 게 헬위크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정말 해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할만한데 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성장한 거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어? 못할 것도 아니네 불가능하지 않잖아 뭐 내가 그동안 너무 두려워했던 거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단계 성장하신 거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동해야지 아 나 식이요법 해야지 뭐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것들 하지만 미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해오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팽게 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일들 그대로 해오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헬 위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헬 위크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책에 나온 부분 읽어드릴게요 헬 위크 트레이닝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당신이 그 일주일 동안 고생을 사서하는 이유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한 주를 보내려고 하는가 물론 나는 그 이유를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전하는 당신이 스스로 그 이유와 목표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적는 것의 중요성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써요 일주일 동안 플래너를 쓰고 제가 해야될 걸 막 쓰거든요 근데 정말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썼을 때는 명확하게 내가 해야되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지워나가면서 시간도 계산하고요 시간도 안배하고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정말 다 해내게 돼요 적은 것들을 근데 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까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건 내려도 되겠는데 라고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헬위크를 해야 되는 이유 난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싫다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그 힘드실 때마다 내가 하는 이유를 되새기시면서 아마 그 일주일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헬위크를 하시겠다 결심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 이런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라는 책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제가 이거는 내일까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너무 싫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렬한 일주일 내 삶을 바꾸고 일주일을 한번 정해보시고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제 삶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 성장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